11기하 6장 예언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선생님과 함께 사는 곳이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여당강으로 가서 각자 나무를 구해 거기에 우리가 살만한 곳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가라 그러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종들과 함께 가주십시오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같이 가겠다 엘리사는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당강으로 가서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물속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네 주여 이 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그가 그 빠진 장소를 가리키자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꺾어 그곳에 던져서 도끼가 떠오르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꺼내어라 그러자 그 사람은 손을 뻗어 떠오른 도끼를 꺼냈습니다 그때 마침 아람왕은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아람왕은 자기 신하들과 의논한 후에 말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곳에 내 진영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 말을 전했습니다 그곳을 지나지 않도록 명심하십시오 아람 사람들이 그곳으로 내려올 것이니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해준 장소로 사람을 보내 철저히 경계하게 했습니다 엘리사가 알려준 대로 왕이 그곳을 경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람왕은 몹시 불안했습니다 아람왕은 자기 신하들을 불러 따져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고 있는지 내게 말하라 왕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주 왕이요 저희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 왕께서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조차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는 줄로 압니다 그가 명령했습니다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내가 사람을 보내 엘리사를 사로잡을 것이다 그러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가 도단에 있습니다 그러자 아람왕은 도단에 말과 전차와 중무장한 군대를 보냈습니다 아람왕이 보낸 군대가 밤에 은밀히 가서 그 성을 외웠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말과 전차를 이끌고 온 큰 군대가 성을 외웠고 있었습니다 종이 물었습니다 내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많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여하여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그러자 여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전차가 산에 가득했는데 그 불말과 불전차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향해 내려올 때 엘리사가 여하께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들의 눈이 멀게 해 주소서 그러자 엘리사의 말대로 여하께서 아람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길도 아니고 성도 아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나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겠다 그러고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갔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에 이르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하여 이 사람들의 눈을 예로 보게 하소서 그러자 여하께서 그들의 눈을 여셨고 그리하여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를 보고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가 저들을 죽일까요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칼과 활로 사로잡은 사람들이라고 한들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저들 앞에 먹을 것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한 뒤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아람 사람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한 후 보냈습니다 아람 군대는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영토에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얼마 후 아람왕 베나다시 모든 군대를 소집하고 올라와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은 굶주림이 심했습니다 포위는 오랫동안 계속돼 나규모리 하나는 은 80세계래 팔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갑은 은 5세계래 팔릴 지경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병 위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왕에게 부르지져 애원했습니다 내주 왕이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왕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타장마당에서 얻겠느냐 포도주 틀에서 얻겠느냐 그러고는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이 여자가 제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오늘 내놓아라 오늘 그 아이를 먹자 그리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 여자에게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자라고 했지만 저 여자가 아들을 숨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은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나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성병을 지나가자 백성들은 왕이 속옷으로 굵은 배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만약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첨벌을 내리셔도 좋다 그때 엘리사는 자기 집에 앉아 있었고 장노들이 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사람을 자기보다 먼저 보냈는데 그가 도착하기 전에 엘리사가 장노들에게 말했습니다 살인자의 아들이 사람을 보내 내 머리를 벼려고 하는 것이 안 보입니까 보십시오 그가 보낸 사람이 오면 눈을 닫고 안으로 들이지 마십시오 그 뒤에 이스라엘 왕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아직 말을 끝내기도 전에 왕이 보낸 사람이 엘리사에게로 내려왔습니다 왕의 말은 이렇습니다 이 재앙이 분명히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그런데 왜 내가 여호와를 더 기다려야 하는가 열한기하 7장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가 은 한세계래 팔리고 보리 두 사가 한세계래 팔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왕의 신임을 받는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들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그때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성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성 안의 기근이 심하니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 게 권하나 그러니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이면 죽는 것이다 해지 무렵 그들이 일어나 아람 사람들의 진영으로 갔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 끝에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람 사람들이 전차 소리 말소리가 섞인 거대한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에 아람 군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왕이 헬세 왕들과 이집트 사람의 왕들을 고용해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해질 무렵에 일어나 자기 천막과 말들과 낙여와 진영을 그대로 두고 도망쳤습니다 목숨만이라도 건지려고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천막에 들어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과 옷가지들을 가지고 가서 숨겨두고 다시 와서 다른 천막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가서 또 숨겨뒀습니다 그러다가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자코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날이 밝을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바로 가서 왕궁에 이 소식을 알리자 그리하여 나병 환자들은 가서 성문지기들을 큰 소리로 부르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람 사람들의 진영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과 낙이들만 메어 있고 천막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성문지기들은 이 소식을 큰 소리로 외쳤고 왕궁에도 보고했습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한 까닥을 말해주겠다 그들은 우리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 진영에서 나가 들에 숨어 말하기를 그들이 성 밖으로 나오면 우리가 그들을 사로잡고 성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한 것이다 그러자 왕의 신하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몇 사람을 보내 아직 성 안에 남아있는 말 다섯 마리를 끌고 오게 하십시오 그것들은 이 성 안에 남은 이스라엘의 온 무리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고소서 망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남은 이스라엘의 온 무리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들에 사람을 태워보내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전차 두 대를 골라 말을 냈습니다 왕은 그들을 아람 군대 쪽으로 보내며 말을 했습니다 가서 알아보라 그들은 몇 안간까지 아람 군대를 쫓아갔는데 길에는 온통 없가지며 무기들로 가득해졌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급히 서둘러 도망치면서 내버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가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밖으로 나가 아람 사람들의 진영에서 물건을 약탈했습니다 그리하여 고음 밀가루 한 사가 한 세 갤에 보리 두 사가 한 세 갤에 팔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전에 왕이 신임하는 장관을 세워 성문을 맡도록 했었는데 그 장관이 성문 길에서 사람들에게 밝혀 죽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내일 이맘때쯤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사가 한 세 갤에 고음 밀가루 한 사가 한 세 갤에 팔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들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정말 그 장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가 성문 길에서 사람들에게 밝혀 죽었습니다 에랑기하 8장 엘리사가 전에 아들을 살려주었던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족들과 함께 일어나 가서 지낼만한 곳에 머물러 있으시오 여호와께서 기근을 불러일으키셔서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내릴 것이니 말이오 그 여인은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 가족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땅에서 7년 동안 지내됐습니다 7년이 끝나자 그 여인은 블레셋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러 왕에게 갔습니다 그때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종 개하시와 대화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한 큰일들을 다 이야기해 보아라 그래서 개하시가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린 것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이 와서 자기 집과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개하시가 말했습니다 내주 왕이여 바로 이 여인입니다 엘리사가 살려낸 사람이 이 여인의 아들입니다 왕이 여인에게 묻자 여인은 그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여인을 위해 관리한 사람을 세우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속했던 것을 모두 돌려주어라 그녀가 이 땅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거두어들인 모든 수확도 합쳐서 주어라 엘리사는 탐해색으로 갔습니다 그때 아람왕 베나다시 병들어 있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하사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물을 들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라 그를 통해 여호와께 내가 이 병에서 낫겠습니까? 하고 여쭤봐라 그리하여 하사엘이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사엘은 탐해색의 모든 징계한 물건들로 준비한 선물을 낙타 40마리에 가득 싣고 가서 엘리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다시 나를 보내? 내가 병이 낫겠습니까? 라고 물으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하스 왕에게 말하여라 왕은 반드시 나을 것이다 라고 말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셨는데 그는 분명 죽을 것이다 그리고 엘리사는 하사엘이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마침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사엘이 물었습니다 내 주께서 왜 오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 내가 알기 때문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경고한 성에 불을 지르고 젊은이들을 칼로 죽이며 아이들을 땅바닥에 던져버리고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가를 것이다 하사엘이 말했습니다 개만도 못한 사람인 제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왕이 될 것을 내게 보여주셨다 그러자 하사엘은 엘리사 곁을 떠나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가갔습니다 베나다시 물었습니다 엘리사가 내게 뭐라고 말했느냐? 하사엘이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반드시 나으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하사엘은 두꺼운 천을 가져다가 물속에 푹 담근 다음 그것을 왕의 얼굴에 덮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사엘은 베나다시 디르리오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베 아들 여람 5년 여호사바시 유다 왕으로 있을 때 여호사바시 아들 여호람이 유다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호람은 32세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집이 그랬듯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여호람이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다이스리에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다익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람 시대에 애덤이 유다에 반역하고 그 통치를 벗어나 자기들의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람은 자신의 모든 전차들을 모아 이끌고 사일로 갔습니다 그는 밤에 나아가 자기와 전차대장들을 포위하고 있던 애덤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은 장막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하여 애덤은 유다에 반역해서 오늘날까지 유다의 지배를 벗어나 있게 됐습니다 윗나도 같은 시기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호람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람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다위성의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시아가 그의 디르리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가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는 22세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래로 이스라엘 왕 오무리의 손녀입니다 아시아는 아합의 집이 간 길을 그대로 따라 아합의 집이 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아시아는 아합 집안의 사위였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락 라못으로 아람 왕 하사일과 싸우러 나갔는데 이 싸움에서 요람은 아람 사람들에 의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요람 왕은 아람 왕 하사일과 싸우다가 라마에서 아람 사람들에게서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다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도 아합의 아들 요람을 만나려고 이스라엘로 내려왔습니다 그가 부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10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실 때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일을 하셨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기쁩니다 어?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시키소서 눈물로 씹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집사 너로 가고 싶습니다 우리 집사 너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 집사 너를 맡고 싶습니다